안녕하세요. 오늘 방문한 곳은 SNS에서 인기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. 반세기 전에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. 무려 30년 동안 모아온 시각 유물들 약 7만여 점을 모아서 한 마을을 통째로 재현한 테마파크입니다.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. 가족이나 여딘 등 누구나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옛날 분위기와 자료들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그리고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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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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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는 직접 교복을 입어보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꼭 제자리에 잘 놔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